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 Zaha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What a thrill. 얼마나 스릴 염치는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인데요. 뭐, 많은 롤러코스터들이 있죠. 라이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롤러코스터를 뭔가 더 특별하다고 합니다. Imagine being in the middle of an epic battle between 렉스 루터 and Superman. 자, 렉스 루터와 슈퍼맨 사이의 그 아주 대서사시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라는 거죠. Imagine 입니다. 이거를, 이거 있는 거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Lex is destroying the city by manipulating gravity. Lex는 중력을 갖다가 조종을 막 자기가 하면서 도시를 파괴하고 있어요. How is this possible?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Anything is possible in a virtual world. That's right. 자, 가상세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치 3D 보면은 어, 입체적으로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 것처럼 이제 내가 그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가상에 이걸 갖다가 뭐 안경을 쓰고 본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상세계에서는 이게 바로 뭐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의 한 그 놀이공원이 되겠죠. Six Flags Magic Mountain에서는요. 그들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상 이런 안경을 쓰고 하는 3D 이런 거 되겠죠.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한 롤러코스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Normally, rollercoasters start with climbing up and end by dropping down. 보통은 일반적으로 롤러코스터들은 점점점점점 올라가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확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죠. The hatsets will match the movement of the rollercoasters to make people feel like they are flying in a different dimension. 자, 그런데 이 virtual reality 헤드셋을 딱 끼고 보면은요. 정말 자신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렇게 업 앤 다운하는 이 움직임들이 이거를 매칭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어떤 차원에서 내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정말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The virtual reality coasters will use Samsung Gear VR headsets. 익숙한 이름이네요. 자, 이런데 이 놀이공원에 공급되는 이 가상현실 헤드셋들은요. 이곳에서는요. 삼성기어 VR 헤드셋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opefully, no one permits after the ride. 자, 이 롤러코스를 타고 나서 아무도 토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단어들을 알맞게 적절하게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도 가상세계에선 가능합니다. 가상세계에선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라고 해주면 좋겠죠. Anything is possible where in a virtual world. That's right. Number B. 보통은 Normally, 롤러코스터들은 위로 상승하면서 시작하고, 아래로 하강하면서 끝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라는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써볼까요? Normally, Rollercoasters start with, start with climbing up, and then end by dropping down. 이렇게 약간 병행 구조를 이루면서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자, Upgrade amusement park has a differen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과 단어를 보면서 단어를 넣어볼까요? The biggest attraction in the blank is Atlanti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은 Atlantis 인데요. 여기 딱 씬을 보니까 Amusement park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놀이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은 바로 Atlantis 입니다. 라는 것이죠. Number B. The virtual reality was too intense for the grandmother in this funny video clip. 이 재미난 비디오 동영상에서 할머니한테 이거 너무 심했나봐요 라는 것이죠. The virtual reality headset. 그렇죠. 가상현실 headset 는 굉장히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headset 이렇게 목소로 쓰게 되면 word 라고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